경찰서로 온 걸 신 사장이 빼돌려줬고 가지고 있었어요. 이제 됐죠? 아니요. 이제 시작이죠. 엄마. 너... 여기 왜... 얘 불렀어요? 연진이도 알아야죠. 어머니는 널 내주고 스스로를 구하셨어. 네가 그랬잖아.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라며. 너 줄게 연진아. 원래 여기 있던 거니까. 근데 그거 아세요? 이 명찰은 어차피 증거 효력이 없어요. 사건 현장에서 습득한 게 아니고 한참 후에 습득한 거라. 처음부터 네 어머니 증언 따위 필요 없었어. 그저 궁금했지. 박연진은 어디까지 버려줄까? 이제 답을 알았네. 너도. 너도. 엄마. 도대체 뭐란 거야? 어떻게 이래. 엄마가 따라서 움직여 이러냐고. 그럼 우리 둘 다 죽어? 저런 년 하나 어떻게 못해서 이 사단을 내놓고? 그래. 넌 네 딸하고 사이좋게 지내. 난 안 됐다 그게. 엄마. 엄마. 엄마! 엄마! 아아아아아아아아아